안녕하세요 쌍대 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구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유튜브와 달리 저는 이벤트를 이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식도 잘 모르겠구요 주위에서 이벤트 하라고 물품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잘 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고요 대풍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구요 구독 이런거는 굳이 뭐 해주시면 감사한데 안해주셔도 언젠가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그때 해주셔도 상관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장애급 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올해는 좋은 소식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icians Except for at savez fifth 네 뭐 태풍호 태풍1호 고 222 move 그리고 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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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대풍호 밴드는 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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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